이 노래는 이분이 지은 시, 넷비나리의 한 부분을 채용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. 이분은 어떤 말로 소개할까요? 시인 보아하니 하얀 거품을 먹이는 바닷물이 더욱 크게 벌떡 일어서는 곳으로 옥지를 하고 있다. 언뜻 아득함에 사로잡힌 버선발은 있는 힘을 다해 얘들아 나 좀 나 좀 하고 울부짖자. 그때 사야 개아미가 되돌아와 일으켜주며 하는 소리다. 야 버선발 인마 울지마 인마 우리 엄마가 바다에선 우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. 바다라는 건 우는 애부터 그냥 집어삼켜버리고 만다고 했어. 저 소리 좀 들어봐 울음울음 크렁크렁 저 커다란 바다가 몽땅 울음덩어리 아니가 그러니까 바다라는 덴 아예 오질 말든지 어차피 왔으면 바다하고 그대로 맞사야만 한다고 하셨어. 그러니 눈물 따위는 걷어치우고 날 따라와. 우리 저 물개하고 한술 받잔을 떠보자 말이다. 우리 저 물개 가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